안녕하세요 더하우스의 김지연 팀장입니다 오늘은 초호르브에 위치한 신축빌라 준비했는데요 두개동 15세대로 분양 시작했습니다 전용면적 약 19평, 실사용면적 29평, 39평형으로 분양을 시작하였고요 해당 세대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분양 예정이니까요 더 큰 집 찾으시는 분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은 테라스, 2, 3층 기준층, 4층은 복층 테라스로 복층은 방 5개가 가능하니까요 문의해 주시고요 단지 앞에 1분 거리에 세탁소, 소형마트도 있고요 3번 국도, 대로병까지 도보 3분이면 이용 가능하신데요 버스 정장이 있기 때문에 버스 또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두 정거장만 가시면 경강선 초월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차로 2분이면 성남 장호원간 도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도로가 굉장히 교통시설이 아주 좋은, 위치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초월역 앞에 있으니까요 초등학교까지는 학원 보내시면 또 픽업 시스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아버니까 거실 주방이 상당히 넓은 집이고요 구조가 잘 빠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 굉장히 가까운 집으로 위치 상당히 좋은 집이고요 또 내 집 마련하실 때 굉장히 조금 부담 없는, 부담 없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전화로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영상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빨리 나오셔서 위치 좋은 집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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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